와.. 이 맵은.. 아.. 죄송합니다 구인상! 발카노이드 뭐 해야돼요? 골리앗드랍? 아니면 생더블이 좋지 않아요? 골리앗드랍이나? 곤진 골리앗드랍? 그냥 더블 안하고? 네 뭐 십십으로.. 근데 약간 좀..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형 아 그래요? 막 하고 올게 네 화이팅! 이석아.. 재호하는 말 들었지? 막 하고 온대 뒤에 이런 놈이 있는데 책임감을 갖고 했었어야지 아 근데.. 아 근데 형! 우리 일단 빌드가 상대의 쇼븐인데 우린 생더블이에요 어? 잠깐만 탱크? 어? 잠깐만 아 이거 탱크.. 김지성씨 탱크툴키다 이러면은 투스타하면 땡큐인데? 투스타해주면은? 우리가 투스타하면? 네 근데 아까 니가 골리앗드란 말이야가지고 골리앗드랍같은거 생각할거 아니야 기소가 아니 그래도 형 이게 우리가 배럭으로 정찰을 빨리하면은 그래도 괜찮을수도 있어요 형 배럭으로 어떻게 정찰을 빨리하는데? 네? 아니 그래도 그.. 배럭.. 아예 배럭 들어가지고 네 그만해보고 짐 딱 들면? 네 지금요 이거 의도만 알면은 아니.. 위로 안가잖아 기소가 잠시만요 똥갓만요 형 봐야돼요 일단은 근데 기소가 골리앗드랍 했으면 우리 졌네? 네 안하길 잘했죠 예 안하길 잘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하길 잘했다고 그래요? 네 골리앗드랍은 그러면 도대체 뭘 노리고 하는거야? 형 형 형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형님 그래도 지금 지금 이 상황을 보자 그래 상황만 봐야죠 상탱크잖아 상탱크 이거를 어떻게 막냐 그 말이지 근데 잠깐만요 그래도 이재호라면 형님 킹재호라면 킹재호는 무슨 킹재호야 지금 왜 하는거 봐봐 아니 형 그래도 바로 반응하면서 탱크랑 골리앗 찍고 레이스 찍으면은 바로 이거 탱크랑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골리앗이 있잖아 야 임빠라 빨리 찍어 레이스 찍어 레이스 찍어 어어 니가 깨면 안돼 야 왜 깨주냐 저거야 레이스 찍어 레이스 찍어 제발 안 나올순 없잖아 킹하고 해봐 어 막기만 하면 이겨 막아봐 제발 마릴만 넣으면 돼 마릴만 빼야지 마릴만 빼야지 아니 상식적으로 마릴빼야지 마릴만 죽었으면 끝나지 상식적으로 상식이 없냐 그래 어 막아봐 막아봐 이 양반아 이제 몫이 점원도 되거든 됐다 아잇수 나갔어 어때 기석아 이게 이재웅가 이게 이재웅가 이게 이재웅가 아 아니 아 잠깐만 아 아 시댁 아 아 아 아 공격가면 끝나잖아요 지금 재홀이가 지금 공격가면 끝이잖아요 형 공격가서 이거 봐봐 저 옆에다 탱크 내리면 끝나잖아요 형 생각해봐요 어 저기 중간에 왜 아 미쳤다 저거 저 테란만을 위한 자리 아 나 알잖아 알지 알지 아 이거 봐봐 레이스만 믿고 그 옆에서 털면 끝이라니까요 형 아 그니까 이거 띵크만 생각만 하면 이겨 생각만 하면 오 이거 치면 생각이 없는거임 아니 아니 그런건 아니구요 형 이거 생각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형 이거 맞잖아 기석아 왜 확실하게 말을 못해 생각이 없는거잖아 이거 지는거면 형 형 형 형 이거 여기 개 아 나이스 끝 끝 끝 끝 끝 끝 나이스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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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한번만더 아 왜 저기 때려 아 형 안 끝났는걸 아 왜 근데 이 형 왜 투하마리 지어요 상황이 괜찮아 상대 3 커맨드인데 아 제발 아 레이스 뭐해 아니 레이스 뭐해 이 양반아 아니야 뭐해 아니 와 나 진짜 이거 너무 서운하네 이제 오 솜사탕 금지시켜 솜사탕 추구다니니까 지는거 아냐 아하 맵을 많이 안해봐가지고 우리 맵이 너무 업가 나가는데 기석이도 그렇고 근데. 괜찮아 형은 형은 다 이겨주잖아요 근데 형은 어 난 맵안걸이 지 난 살면서 맵다지고 뭐라 해본적이 없어 아 그래요? 그래도 아홉신 타격줬고 아 근데 형 rip 이거는 이재호인데? 이건 이재호 여서 안돼요 입 아 아 그래? 이영호였으면 그래도 아아아아아 나한테는 군대생활을 길었는데 그쵸 한 대 짭제 우리 누구에요? 우리 에이스 갓기구이 저에요? 어 화이팅 화이팅 부서가 네베시스는 괜찮잖아 이 맵이 어떻게 해야되요? 어떻게 해야되냐니 아 그냥 해볼게요 어 네 이게 뭐야 아 시댕 진짜 알카노이드 많이 안해봐서 그래 아니 저거 생각하고 저렇게 날렸는데 못보니까 걔 꽉치네 활발 업 오케이 정면 가는게 좋았어 맞고? 바로? 어 그니까 벌처 드라마는 안했으면은 정면을 가든 아니면은 뭐 탱크 드랍 너 했던거 그걸 좀 더 빨리 하든 둘 다 좋았지 근데 정면 가기엔 좀 빡센게 마인 깔려있을수도 있고 상대도 시즈모드 되있고 이러니깐 그냥 골탱 드랍씨 빨리 하는게 나았을듯 근데 생각보다 상대가 트리플이 빨리 지어지네 투팩에서 트리플이지 어 그치 그치 일꾼 계속 찍으면서 하는거였어갖고 어 이거 왜 조기구이 입구를 안막고 하지 진짜 입구를 막으면서 입구 막는 팔베록을 해야지 기서가 그럼 지는 빌드가 없는데 그치 아 일사람이 왜이렇게 어렵냐 명훈아 일단 위너스 때 올킬 때려 위너스 때 선봉해도 돼 뽀방 앞으로? 응? 아 맞다 아 뽀방 어차피 너 2패구나 지금 아 맞네 아냐 일단 좀 화좀 시켜봐 조기구이 하는거 보고 화좀 시켜 어 치즈 긁었어요 SCB 4마리 더 짭제 이 녀석이 요즘에 드론 조금만 나오는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일단 긁어버렸습니다 근데 범퍼 너무 멀지않아 이거? 여기다 듣는거 맞아? 치즈 할거면은 그냥 가까이 박아야지 그래 그래 야 마리나 어휴 저건 돌려서 와야지 기석아 아휴 걸렸다 빼야돼 오우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어 뱅키 루치가 레드터신한데 리지오는 자구 깨버려 아휴 깍이 근데 이거 이겼는데? 이정도면? 지오야? 그렇지 않아? 아 링 센 까지 오우 아아 아 아니다 아 잠깐만 SCB 야아 일꾼 너무 많이 잡혔다 아아이 제발 범퍼 사수 해야돼 제발 성크 때려줘야돼 아 제발 두 마리만 나와서 성크 때려봐 아 아 아 이거 불안한데? 제발 제발 오우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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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이것이 벙커지 아 너무 좋았다 아 아 아 아 역시 이 치즈러쉬는 본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할 뿐 아 곧 죽겠구나 사형수가 된 그런 기분 막진 못합니다 아 부럽다 기석이 헤헤 나도 1킬만 하고싶다 이어 하나 더 맞춰요 이어 아 아 치즈 아 와 다했다 진짜로 다 만들어줬어 와 다 만들어줬습니다 다 만들어줬어요 진짜로 위너스 이겨줘요 와 기석아 너 간절했구나 네 위너스 만들어줘요 와 이 빌드를 꺼낸다고? 네 와 기석이 지렸다 네 근데 형 어? 형방송 2600개 나왔는데 이거 간절해야죠 형 야 너네는 그냥 학생들 한번 틀어놓으면 2600개 받잖아 아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형인데 제발 무슨 소리세요 진짜로 오오오